2019년 11월 30일 흉과여행 2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번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오늘 체력이 받쳐주는 데까지만 일단 해볼게요 무당집도 있고 무당집 옆에 집도 있어요 뒷집은 확실하게 제대로 확인 못했지만 뒷집도 빈 것 같은데 일단 여기를 들렸다가 무당집을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깜짝이야 히힛도 있고 One of the two 와..뭐야 이게? 목탄만 했어? 와.. 불안하다 여기에 특별한 기운이 없으면 바로 무당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지금 저깁니다 여러분들 현재 이 집과 이 집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보살집 맞습니다 이렇게 오래 안된거 같은데? 뭐야? 여긴 또 뭐야? 여러분들 여기 이상합니다 안되겠어요 동물들이 엄청 많이 죽어있어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바로 앞인데 여긴데 이 두 군데인데 지금 와 미쳐버렸습니다 동물들이 사방에 죽어있어요 동물들이 사방에 죽어있어요 로그인중 동물들이 사방에 죽어있고 그냥 남겨뻔 이렇게 사방에 죽어있어요 λα그니 검지 또 안심으로 사방에 죽어있는 거 이 놓을 할게 그리고 이제 다 부어라 고고고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기운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의 기운이 아니라 어디서 묻어나오는 그런 기운. 예를 들어서 머물다간 흔적, 여운. 이런 것만 봐서는 뭔가 특별한.. 어? 뭐야? 방금 소리.. 누구 있습니까? 누구 있습니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여러분들 통통통통통 소리 들었죠? 통통통통통 우리 2층 어디로 가? 우리 2층 어디로 가? 2층 어디로.. 잠깐만! 누가 means Turns ECT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 잠시만.. 잠깐만..잠깐만.. 또치? 또치? 어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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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깜짝이야..뭐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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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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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배기 창 Pods 터뜨려 뭔 소리야? 하지마! 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엄청 가까이에 있다 엄청 가까이에 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천천히 집사2장 나 어딨어? 무상집에서 5분정도 걸어가다보면 불에 사람.. 타죽은 흉가도 10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채벌 한번 주세요 우리 포르쉐님 저한테 쪽지로 주소를 한번 주실랍니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